뭐가 돼지야? 똥! 아 너무하다 이거는 자 기대하세요 야 그래도 예수님이 장난이 꺼져서 그래 요만한 장난이 꺼져서 민영이니? 가능하니? 자빠지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나니? 여기 돈벌레 있어 돈벌레 아니야 객관구 와 진짜 많아 거기 네가 벌레 없는 데까지는 갈 수 있지 여보 좋겠다 크록스 신어도 좋겠다 객관구 없는 쪽이 없는데 너무 많아? 그래 대박 대박 들어오지 않다 짜란 우두의 명물 땅콩 아이스크림 한테 먹고 가야죠 이거 껍질째 그냥 먹는거래 별 나사랗는데 어떡하라고? 이거 땅콩 되게 맛있네 되게 알차지 않아? 달아 엄청 달아 굿 캬 해줘야 돼 도착했습니다 롯데호텔 제한적인 뷰 이르마야 이르마야 공사장 뷰 그래도 룸 컨디션은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예쁩니다 포땡아 갔다올게 포땡이 자 자 이수우 어린이날 선물 공개하겠습니다 어디에 있어? 이수우가 제일 사랑하는 친구 옆에 있어 포땡인가? 찾았다 이거 밀맥스 클라이맥스 맞아 재밌어 별로 안좋아하는거 같아 여보 가자 가자 빨리 가자 별로 막 소리도 안들려고 별로 안좋아하는거 같네 어떻게 턱소리 들렀다 짠 우리 시원치 두개다 두개 더 그게 엄청 좋은거라네 이수우가 그래서 두개만 좋은거야 엄청 좋은거야 엄청 좋은거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지금 세속가게 와있습니다 저 아래 내려가서 이제 카약을 탈거에요 우리 현명한 우리 엄마가 미리 예약을 해놔서 아주 여유롭게 도착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끼를 입고 이동중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개미와 배짱이를 보고 계십니다 꼬마 배짱이와 역시 옷도 오늘 개미옷을 입고 오신 개미아빠 결막염이 걸렸는데 안약을 안갖고와서 눈 시린아빠 아 뷰가 이렇게 좋은데 말입니다 좋네요 세속가 맛집은 커녕 체인점을 다닙니다 1호 들어갑니다 1호 들어갑니다 뭐라지 안할려 아까 요즘 갓 덩니지잖아 언제 갔어 봐봐 엄마 기다려봐 비행기 놓치겠다 이런면 1시간 더 있겠다가 더 눈에 가 비행기 놔쳐라 제발 놔쳐라 엄마 어디가 돼? 이럴 때 방법이 있어 침이 이리로 됐어 맞췄어 이리로 와 야 너 반칙이 됐어 이리로 와 빨리 빨리 와 이리 와 고기로 가야 돼? 오늘 안에 못 끝날 것 같아서 어디야? 아아 봐봐 내가 오늘 안에 갈 수 있다 그랬지? 내가 따라오라 그랬지? 도착했습니다 샀어? 뭐야? 어? 있었어? 이리로 와 얘들아 여기 당근 팔아? 이야 오늘 헤어스타일 즐기는데 나랑 비슷한데 헤어스타일이 나랑 오늘 머리가 비슷하구만 어? 아 여기가 몇 번이야 일어나세요 흫 따라가고 있어 가자 들어가자 가자 아 잘했다 저희는 이제 여행의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공항 근처에 이호태우 해변에 와 있습니다 먹방이 하세요 왜요 누구 주려고 미역 사가서 너 내 거 가져갔니? 양심 거 다시 넣어놨어 어 양심 거 다시 넣어놨어 뛰어 뛰어 뛰어